즐거운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은 미세먼지도 물러가면서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단 오후 늦게 영동지방엔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은 찬바람이 약간 강해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좀 내려갑니다. 아침엔 설의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는 정월 대보름이어서 달맞이 계획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보름달을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경남 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6도, 그 밖의 중부지방도 영하로 내려가 조금 추운 상태인데요. 낮에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온 뒤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